오늘은 싱글벙글 스탑널커라는 단어의 부들부들거리는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조소기업 단위는 격리 한국 여성이 소개팅 받는데 스탑널커라는 말을 실제로 들었다고 놀랐다. 나는 아주 재밌는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남자분이 계속 fm니즘 여성인권운동 사상 검증하는 질문을 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한 가치언니답게 그런 질문은 불편해요 라고 말했는데 남자가 말하길 저번에 스탑널커 걸려서 이런 질문한 거다라고 말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소개팅 여기까지 하시죠 하고 일어나서 주선자에게 지럴지럴을 했더니 나보고 미안하다네 라고 말하는 짧고 굵은 하나의 썰이 지금 여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스탑널커론의 내용입니다. 본인이 fm니즘 여성인권운동가가 아니라면 기분 나쁠 일도 없고 여자가 스탑널커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건 소개팅 온 남성분이 스탑널커 스캔을 아주 잘 뿌렸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수많은 남성들은 이 소개팅 썰을 듣고 극찬을 하기 시작했죠.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여자 잘못 만나서 지읏되느니 확실하게 검증하고 가는 문화가 일반적으로 되는 게 바람직해. 얼마나 저런 여자들이 많았길래 저런 말이 밈처럼 도나 싶다. 라는 발언들을 보아할 때 남성들은 이제 여성을 검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점점 한국 여자들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사상을 남성들에게 보여주고 검증을 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더더욱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눈팅하다 본 단어인 스탑널커 이거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거 맞아? 라는 실제 여성인권운동가의 절규를 보시죠. 글의 내용에는 하나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스탑널커를 만나 인생이 작살난 지인의 썰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널커 한국 여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과조회 은행 신용조회 통장 급여 내역 연말정산 카드 내역 재직증명서 및 직장 방문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기부등본 건강검진기록 납세 증명서. 이렇게를 뽑아야지만 스탑널커를 걸러낼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정상인 한 명과 키보드 배틀 뜨는 중인데 자꾸 스탑널커 스탑널커 이지러를 해서 너무 화가 난다. 일단 이해한 느낌으로는 지뢰라는 느낌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 별 등신 같은 말 만들어 사용하는 거 짜증나 라고 말하면서 스탑널커 당사자의 명언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당연히 변하는 거고 20대의 가치관 확립 안 됐을 때 연애 안 하겠다 비혼 비혼의 fm리즘 생각해도 나이 먹고 그 가치관은 바뀔 수 있는 거다 라고 글을 적었는데 그 글에 스탑널커라는 댓글이 달리더라. 라고 말하면서 어릴 때는 비혼 비혼의 fm리즘 여성인권운동을 하다가 나이처먹고 가치관 변했다고 결혼 설거지혼 노리는 여성들의 전형적인 변명. 그리고 스탑널커론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은 요즘 찌질한 한남들이 스탑널커를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 저 단어 운운하는 한남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인간 말종이라 증명하는 거다.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너무 혐오성이 짙은 단어라 소름이 돋아 라고 말하면서 스탑널커 단어에 소름이 돋는다는 여성들. 이제는 하다하다 스탑널커라는 단어 어감도 이상하다 소름 돋아 라고 말하면서 한국 여자들 기분에 맞지 않는 단어 사용이라고 스탑널커가 아니라 뿌띠공주샤방 같은 쿠셔너 사용을 해달라 말하는 한국 여성들. 그녀들이 남성들의 검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시죠. 남성들이 스탑널커론을 많이 알게 되어서 여성들을 검증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 부디 남성들은 스캔 뿌리지 않고 여자 만났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도축당하는 일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남성들을 대신해서 스캔 뿌려주는데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여자 잘못 만나서 지읏되느니 확실하게 검증하고 가는 문화가 일반적으로 되는 게 바람직해.